95% 이상, 또 물론 뭐 간암이 많이 진행된 환자 같은 경우는 성적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초기 간암이나 간경변에서는 10년 생존률이 거의 80% 정도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마친 후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었다. 간 이식 후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힘든 적응 과정을 겪어야 한다. 치료 초기에 관리 잘한 분들은 건강하고 관리 잘못하고 그냥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의 당부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했던 사람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삼성서울병원 사회사업 상담실. 매주 금요일 이곳에선 간 이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모임인 두 사랑의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 그들은 간 이식을 앞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건강에 대한 희망을 선물한다. 사회를 했는데 순담배를 원래 안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간이 그렇게. 6개월 동안은 자기가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궤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장안에서 사실 이따 악수하고 동창회 나가고 매스컴 타고 계시지만은 그 탄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악수도 안 해야 돼요. 지금 수술을 하시고 나면 저도 아직 그런 거를 다 해소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이식받은 사람들은 쓸개가 없거든요. 쓸개가 없는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하고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꾸 억제하고 완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야지. 건강해 보이시고 저희 아저씨도 그렇게 되리라 100% 믿고 그러니까 정말 좋고 희망이 좋고. 어려운 턴일 건너오셨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 노력한 끝에 새로운 인생을 얻은 이식옥수. 그는 아들에게서 간 뿐만 아니라 젊음까지 받았다. 간을 이식할 때 젊은 20대에 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그 스테미나가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이 축구뿐이 아니고 모든 정서적인 생활 이런 게 산에 올라오는 것도 그냥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나중에 쓰러질 먼저. 간암의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암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짓단에 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형 간염이 간암의 8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원천적으로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행히 비형 간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으면 비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낳은 신생아는 예방 조치를 안 하면 거의 90% 이상이 보균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어머니가 보유자라고 해도 낳자마자 면역글로브린하고 백신을 투여를 하면 거의 대부분에서 보유자가 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인 C형 간염에 대해서는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형 간염의 전염 경로를 알아서 그런 전염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C형 간염의 주된 감염 경로는 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새 병원에서 놓는 수혈은 그런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다 검사해서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제대로 소독이 안 된 주사기로 약을 놓는다든가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 또 문신을 한다든가 또 면도기 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든가 부항이나 침 이런 것도 제대로 소독이 안 된 걸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면 C형 간염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도기라든지 이런 것을 알코올로 씻는 정도로는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고온 멸균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C형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음주는 물론 안 좋습니다. 비염이나 C형 간염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간경변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음주는 절대 안 되겠고요. 건강한 사람들도 일주일에 3, 4회 이상 자주 습관적인 음주는 분명히 간염의 위험률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 외에 물론 담배도 폐암같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발생률을 높이니까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금연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생활은 일반적인 장수를 위한 건강을 위한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은 균형있게 골고루 야채, 과일, 육류, 곡식 이런 것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하고 또 비만하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이 다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간암의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6개월 뒤에 하자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2년, 3년 지나다가 보면 검사했는데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개인의 문제이자 동시에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건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요. 충주의 당뇨관리특별사업을 통해서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과 보건당국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이 시간에 알아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